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동남권의 경제 도약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BNK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로 공항복합도시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, 주변 도시개발 연계발전이 이뤄지고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과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또 신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과 마이스 산업 도약이 기대되고 복합물류단지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.